statewide ! 바로 우르프를 먹은 이유 필드오버 뽑을라고 바렙지바 여기서 갈게요 어... 이건 L딩인데 우르프 쿵짱짱 필드오버? 슛! 하나만 뽑으면 됩니다. 쿵, 짭, 짭, 필드오버, 슛! 하나만 뽑으면 하마가 안 나오냐아! 하아... 방랑하는 조련사... 친구야... 이기기 싫구나... 로그에, 타곤에, 아이오니아... 개 힘든데... 지는게 베스트긴 한데... 아니 슈발 이거를... 1대... 4인데, 그쵸? 오그가 러지 아닌가? 그쵸? 와... X 된다, 이거 서로 실드, 그쵸? 진이 근데 세긴 하잖아... 이겨 졌다... 형타? 4타 이새끼야! 피관리의 신! 이거거든! 그냥 세게 한턴 맞아도 72. 피관리 굉장히 잘냈죠? 한번 약하게 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운전 하나 잡겠는데... 잉... 자, 가위... 너이스! 오우 트럭이요 요렇게 해가지고 공업까지도 가능하다 타릭만 나오면 필드업 엄청쎄 이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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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는데? 뭐야 왜 되냐 하루치 또 인어공주 보고 왔잖아 목소리 되찾은거지 후전들을 먹을걸 그랬나 약간 애매하네 오우 잘나와 오호 오 락스 야 이거 쏘라카 죽을끼나다 일단 이렇게 하자 라카 삼성 볼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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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곤을 쓸까 책략가를 쓸까 또 리롤 하니까 잘나오지 라카 쏘라카가 신이됩니다 야 블루총고하면 쏘라카 되나 아 몰라 일단 블루는 맞는것 같거든 법사가 마나를 획득하는 진강체 베스트인듯 흠 말구 말구 흠 특성의 고소 돌 까비 적을 알라 하겠습니다 야야 쏘라카 이거 총검 주잖아 야야 쏘라카 이거 총검 주잖아 처음 안된거지 뭐 8협찌가 어 살려줘 아니 휴발 왜이렇게 쎄 아 조포먹지 말라 했잖아 8협찌는 판에 아 연농중인데 이거 치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 별론데 거결을 두개 하고 보걸럭 써야되겠다 제가 지금 무서운거는 칼리스타 요런 유저 치감도 없다보니까 어 외된형 엄청 세네 삼템 들어가니까 어 외된형 엄청 세네 이게 치감도 있고 얘가 이 칼리스타 꼬바찌키가 있어가지고 어 얘 치키면 안되는데 아 이게 한번만 쓰면 이기는데 내가 얘 너무 칼리가 양아치야 맞아 이 싸웁새 불에 까서 보자 1등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거 같거든요 느낌이 쇼라카일까요 그냥 블루가 더 좋긴한데 그쵸 음 뭐 일단 쓸까요 마나 번 형님 받고 소라카 배 갈라야될거 같지 않냐고 아 애매해서 못가르겠네 애매해서 가르는게 더 쎌수도 있긴해 진짜로 바론 두살진네 파렙지 그쵸 음 아 이게 낫겠네 뭐야 칼리스타 미친듯이 나오네 이게 장글자야 아 씨발 족버그 아 죄송합니다 쓰레기같은 게임 아 슛될뻔했네 아니야 이게 빡치는게 뭐냐면 진짜 빡치는게 뭐냐면 그거 그게 지려 이거 이렇게 버그 걸리면은 필드에 증강체 적용 안되는거 아시나요 그것땜에 지는 경우도 있어 진짜로 어 너무 힘든데 우리는 이기지 않나 어 여기는 저게 좋은데 바론도 띄울 수 있나요 안해보긴 했는데 아 바론 띄울 수 있나보다 뭐 여기 상대로는 실드 주는게 훨씬 좋거든요 체략가거 그래도 이기잖아 나이스 여기는 쉽네 백전백승이네요 흠 흠 흠 흠 롤 쳤어 다 다 다 쳤냐 1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배치를 못보긴 했네요 제가 아 아리까지 뽑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줄만하거든 일단 어그로 잘먹었어요 싸이오 존나 잘맞아줘 나이스 어익 치감 빠졌거든 이러면 버틸만해 어익 지급 역할 좋아 어익이 어차피 딜이 안나오거든요 쏘라카 만화채워져가지고 쏘라카 계속 궁쓰기하고 칼리스트 테이크다 조포지 이새끼야 이지팔딜쳐 맞자 그냥 한 번에? 그냥 이씨 바로 살골 발동 발비기 살공 하루에 세 번 터집니다 바로 그냥 살골로 한 방 해보네 그냥 이긴 줄 알았지 싸웁새야 어휴 깔끔하구만 쏘라카 제대로 해줬잖아 어익이 그냥 효자선으로 존나 박박 긁어지네 치감들고 그냥 화병 났을 듯 그쵸 스웨덴에 치감 발라줘야 되는데 오 겨우 이겼네 스웨 프리즘 사람은 임마 대학을 가야지 임마 근데 이게 진짜 이거 해야될 것 같은데 자연방으로 이렇게 주면 그쵸 필트오버 지금 못 뽑아 딱 존모 대위 하나 넣어야 될 듯 장애인 잔혹한 계약 먹고 1란에 죽었습니다 2-1에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필트오버도 페이스북에서 잘 보겠습니다 승민아 팔엽지 유튜브 구독하고 봐 와 슈발 페이스북 그거 팔엽지 계정 아니야 페이스북 어 미르신놈이네 어 팔엽지 계정 아니야 승민아 그 보면 신고 한번씩 해주고 어 3-1에 유필트하고 싶네 아니 필트 하나만 뽑으면 좆 되는데 그쵸 모르겠다 슈발 까자 제발 슛 저건 찹찹찹 개빡치는데 그쵸 이거 어떡하지 쓰으으으으 suit 젠 됐네 하이 씨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진짜 하이 아니 아직 한번에 팔엽지의 라스트 찬스가 남아있습니다 오 별로야 어 그쵸 여기서 그냥 딩거 못 뽑으면 죽는단 마인드 갈게요 어 괜찮은거 같은데? 딩거 안 뽑아도 이러면 나쁘지 않지 않나 그쵸 기다려봐봐 괜찮은데? 갑자기 괜찮은데? 갑자기 또 괜찮아졌네 쏘서로 스택틱 쓸까? 거길 쓸까? 아뇨 한세 아고 뭐 얼마냐? 27골드 킬까요? 킬자 법사 사러 갑시다 오호 얘가 졸려나? 어 좋아 일단 쎄졌어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게 세번째 궁 쓰면 이길거 같은데 그쵸 슈우우우우 어? 이 깔끔한데요? 그쵸 그쵸 사기원자 사마법사 아리데이 가능하네요 어? 쉔 들어가고 탈이? 쉔 한장 있으면 사기원자네 리코 까비 방판 쓰자 밤 끝을 쓰고 싶진 않아 럭스가 공속 빨라져서 뭐한다고 밤 끝 쓸거면 차라리 오리아나한테 쓰고 싶긴하네요 진짜 제발 나이스 서로 연습중이었을 것 같고 그쵸? 이게 맞아 그림자로부터 증거 츠 츠 법사 먹자 법사 먹고 탈익 쓰자 육법사 탈익까지 쓰면 되거든 엎치고 스읍 락스 아니 락 저거 오리아나 벌어지를 오리아나 써야될 것 같은데 굳이 바꾸자면 스웨덴 암라인인데 오우 이길정도면 강력한데요 얘한테 잠깐 넣었다가 빼자 나중에 밤끝밤끝 탈락을 했거든요 아 밤밤도 괜찮았겠다 아펠리오스 어찌끼 앞라인 뚫는거보다 딜라인 죽같은게 더 막 기억났거든요 아니 마강살살포 럭스가 센건가 그죠 괜찮네 이거 다같이 세 법사는 좋은점이 다같이 세서 좋아요 탈익좀 마려운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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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너무 비싸 백호즈는 총검 바로 쓸게요 탈익이성 안나온다고 생각하고 갈리오탱 계속 쓴다고 생각해야되겠다 자르반? 땡자르반? 9렙하면 케일인데 대마시아도 켜지고 절대 넣어선 안댑니다 케일은 1등하겠는데 그죠 어 피읍도 생겼네 아 총검럭스 좋네 그죠 오글 한번 싹 빼주고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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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is 먹 effort 좋은데 what 이러면 뭐 와... 압라인이 너무 쓰레기다 4성매 그냥 럭스러운 소나에 터져버ska 누가 이길라나 이씨 agree agree! 어헝!!! 방템 나오면 여기 주고 찬템 타곤은 뭐 타곤쉔 하면 되니까 여기가 젤셀! 아니 삼지크제리가 두 명이나 있네 요 밤끝 한번 업으로 빼주고 소앙! 까비 도장을 뺐죠 다른을 도장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다 나이스 스웨인 챙겨야 돼 요런식으로 오우 좋은데요 자르반 2성 붙어주면은 바꿔줄게요 자르반이 퇴근이 더 좋잖아 아리만 보면 되가지고 법사가 탱 라인을 좀 싼거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애 보시면은 갈리오나 스웨인 2성으로 좀 되니까 오우씨 빡세 침장 마렵다 본섭을 그냥 다 밴하자 물어보면 이렇게 사용자 제한시간 설정 검색할 시간 주자고 본섭인지 헷갈리네 이런거는 자르반에 약하다고 그죠 쉽잖아 근데 건우는 지크건우 하잖아 침장 서풍에 취약해 그거 하나 뽑으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제 봤을때 과학이 없다? 그러면 바로 워모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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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갑가지 타곤스 아 침장 이 새끼가 낙소에 나이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야 자르반 궁에 너무 취약해 세번째 궁 사 그죠? 팔걸뱅이 그죠? 다음 턴에 최니성을 찍어서 깔끔하게 올리는게 날려나 아니면 타리게 도장을 옮겨주는게 타리게 도장을 옮겨주는게 조금 더 안정적인데 그죠? 타리게 왜냐면 법사야 법사 출신이야 맞아주러 왔어 친구야? 어 어렵지 안잔다 캐리 나눠 놓는거 좋고 타리게 지금 시너지가 개지려 육법사 네 봉쇄 잡았잖아 맞아 이긴거 같은데요 이렇게 가만있으면 먹는척해주면서 웨덴이형 뽑고 법사 하나 더 뽑아가지고 웨덴이형 2성에 이거 법사를 굳이 딴걸 안쓰더라도 8법사 안하더라도 어차피 조합이 깨지잖아 이게 찬템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 그냥 갈리오나 신 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 자르반 침장이 조금 안좋을 수도 있긴 한데 승수하고만 그냥 자르반 우리 쑤앙 그냥 해봐도 안되 이 자식아 깔끔하네 음 골드면은 저번 시즌 마스터 이상급입니다 금화급이야 금화챌린저급이야 지금 800 몇등이냐 오랜만에 보자 800 비기 어 봐봐 38등 어 랭 38등이잖아 배치 러지처럼 봤는데도 38등 오 탈엽지 비기 순이탈까지 존나 웃기네 잠시만요 및 앙 앙 앙 앙 앙 앙 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